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저희는 한 주 또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기운차게 시작해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백강훈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계속해서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방송 중에 열어두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고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다섯 글자 적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어닝쇼크를 발표한 테슬라의 주가는 12% 넘게 급락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모처럼 2차 전지주들이 반등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했던 양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동반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점 중 2,500선을 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도가 커지면서 0.33% 오른세에 그쳤고 코스닥 지수가 1.64% 강하게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밀키트 리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12월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2.9% 오르며 2021년 3월 이후 처음 2%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은 아쉬웠는데요. 예상을 크게 밑도는 1분기 전망치를 제시한 인텔의 주가는 1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보압권 내에서 혼조로 엇갈렸는데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고 다우산업 지수만 속폭 올랐습니다. 이어서 백가문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신 종목들 LS에코에너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두산로보틱스가 세자릿수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11월 8일 빠르게 알려주신 이후로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74%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외에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들의 흐름도 너무나 좋은데요. 1월 3일 파이낸텍이 14%, 삼성출판사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두 번이나 공약 도와주시고 여전히 8%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 이 두 종목은 자리에 옮겨서 추가적인 전략 얘기까지 들어보고요.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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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도 어느새 정신없이 막바지에 흘러왔습니다 시장이 한 달 내내 좀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이건 이제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의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종목 골라 잡아서 분위기 제대로 타봐야겠죠? 오늘도 저희는 백강훈 멘토님과 1월의 마지막 주 시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고 이제 1월의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행히 지난주 장 마감이 그래도 반등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등의 힘이 와서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기운 조금씩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럴 때일수록 멘토님과 함께 전략 더욱더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계속해서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의 전략을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단의 자막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로 문자메시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월, 수, 금, 오후 8시 시간대에 기억해 주시고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세 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손쉽게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 AS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한번 짚어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 1월에 알려드린 종목들 한번씩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파이넴텍이 지난주 수요일에 강한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눈에 띄는 양봉이 기록이 됐었는데 그 당시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파이넴텍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이넴텍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공개했을 당시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그때 당시 반도체하고 로봇 관련주들 AI 여전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갑자기 폴더블폰 관련주를 제가 공개했었어요 파이넴텍을 처음 공개했었죠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면 중장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스윙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제가 공개했을 때 모습을 좀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이때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급등이 한 번 나오기 직전의 모습에 제가 공개했었어요 공개했었는데 제가 이때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지금은 높은 가격입니다 눌림목이 왔을 때 공약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얘기 드렸고 한번 볼까요 착착착 올라가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현재 그 기세를 잃지 않은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갤럭시 신형 아시죠 다들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다만 다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보유자 영역이에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물론 충분히 여러분들 물론 충분히 재진입을 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을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계속해서 보유자 영역입니다 진입하시면 위험합니다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얘기 드리면 시장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안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드리는 거는 습관이 잘못 들이게 되면 아 파인엠택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뭐 진입을 했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또 다른 뭐 비슷한 종목을 비슷한 차트라고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더 내려간다고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고 나면 반등이 나오겠지 그럼 역시 나는 눌림목을 제대로 공략한 거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파인엠택이니까 올라가는 거라고요 다른 건 여러분들 익숙하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쭉 내려간다니까 여러분들 삶은 내려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파인엠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두 번 정도 드렸어요 두 번 정도 드렸는데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파인엠택에 대한 분석 내용을 못 들으시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줄이고 이 소통방에서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방송까지 줄였는데요 근데 문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 파인엠택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또 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파인엠택을 또 공략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파인엠택 진입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문제가 언제 그럼 들어가실 건데요 그러면 언제 나오실 건데요 못 들으시잖아요 왜냐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제가 다른 종목을 갖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맨날 방송만 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안 들어와요 끝까지 안 들어오고 그냥 유튜브 그냥 제목만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손실방향력 높아지니까 차라리 적금을 들으세요 요즘 적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차라리 적금을 들으세요 어차피 이럴 건데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노란톡방에 진입을 하셔서 저랑 많은 얘기 나누시고 공부도 하시고 강의도 받으시고 눌림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승의 폭은 어떤 건지 정말 많은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1월 3일에 알려주셨던 종목 파인엠택에 대한 중간 점검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 수요일에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높은 자리이니만큼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얘기해 주신 대로 멘토님 방송 출연하시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소통을 많이 해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5일과 17일 멘토님 두 번이나 공약을 해주셨던 삼성 출판사입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점검 짚어주실 때도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삼성 출판사는요 아직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게 되면 일단은 1봉으로 먼저 볼게요 1봉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 포인트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이것만 보잖아요 지금 눈앞에 이것만 보면 되게 뭔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좀 고점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고점 부근에서 횡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멀리 보잖아요 굉장히 멀리 봅니다 멀리 보게 되면은 사실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자리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슈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앞선 매물대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매수세가 막 몰리잖아요 매수세가 막 몰리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리잖아요 근데 매수세가 몰리지 않아요 지금 왜 안 몰리냐면 이슈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삼성 출판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매물대가 앞선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 물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여기 앞에 조금 물려있는 분들 진입을 하셔서 현재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문제예요 여기 진입하신 분들 너무 죄송한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강력한 매물대가 부담이 된다고요 부담이 기간을 볼까요 여러분들 기간을 볼까요 잘 보세요 기간이 잘 보세요 22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입니까 23년 6월까지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했잖아요 이 가격대를 2만 2천 원대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는 구간이네요 맞습니다 물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농담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내려간다고 여러분들이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당장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분봉으로 보면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보시면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괜히 뭔가 힘을 잃고 갑자기 팍 떨어질 거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의도되어 있다는 거 의도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른 외인이라든가 기간 어떤 수급을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스마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정보에 대해서 빠를 수밖에 없고요 더 스마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분명히 한 차례 더 상승의 모습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다만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할 거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목적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높은 역이라고 볼게요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한 방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밑으로 뺐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왜 맨날 저 멘톤 나오면 자꾸 사지 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방송만 보시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고요 아직 장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이 그리고 내일 분석이 모레 분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방송만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못 들으시잖아요 눌림목이 어딘지 아 지금 눌림목이 아니라 오늘 바로 급등 날 확률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 삼성 출판사를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지금 딱 공개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진입 저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마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냥 그냥 삼성 출판사 공부하세요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려 언제 진입을 해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 드려요 제가 목이 다 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노란톡방에 진입을 하셔가고요 삼성 출판사가 그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 그리고 언제 상승이 나올 건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현재 고점 부근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앞선 매물대에 대한 좀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 앞으로의 흐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호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 사진 찍듯이 비춰보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오늘 장중 그리고 방송 출연 안 하시는 날도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얘기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월요일 장 열리기까지 10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특징주 얘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또 월요일이 되고 한 주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멘토님 좀 지켜보고 계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부연이 된다 발견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공략할 걸 파우로직스를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파우로직스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파우로직스를 제가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단계 관련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조금 더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파우로직스가 왜 이렇게까지 급등이 빨리 나올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작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도 엄청난 무려 3연상 가까이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엄청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계 과일까지 걸렸었죠 왜 이런 걸까요? 초전도체가 정말 좋아서 진짜 발견될 것 같고 곧 실현이 될 것 같아서 오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다들 이 초전도체에 다 몰린 것 뿐이에요 이게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 드리고 싶었던 한탕주의라고 표현을 할게요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강력한 이슈를 갖고 있는 것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도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몰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저 급등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 드렸어요 맞아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수직 상승이 아니라요 횡보하고 있다가 우상해야 하고 횡보하고 있다가 우상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수직 상승했잖아요 이거 비정상이고 수직 상승한 만큼 나중에 가고 보면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오죠? 네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불안전성이 너무나 존재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파워로직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할 확률이 높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굉장히 빠르게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오늘도 눌렸다가 그냥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장중에 계속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파워로직스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위험하고요 또 지금 방송을 실시간 보시고 진입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랑 장 초반에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그리고 초전도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 나누시고 심사숙고해서 공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열리기 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특징주로 파워로직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급등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멘토님의 지도를 누구보다 조금 가까이서 받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백강원 멘토님과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 저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멘토님 오늘 알려주실 밀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소개를 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원래는 농슬라, 농기계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테마보다는 포스코랑 엮이면서 로봇 관련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명은 대동입니다 멘토님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라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대동의 기업 분석 얘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동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습은 좋지 않지만 분명히 차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기 드렸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개하는 거고요 간단히 한 번 계열을 볼까요? 일단 대동은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포스코에 임무생 로봇 공급 계약을 했다 그래서 제철 손에 낙강을 수거하거나 아니면 거기는 작업자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대형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기업의 개요 자체는 이거예요 농업기계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트랙터 콤바 이한기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졌다 제가 종목의 타이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최초인데요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보잘것 없어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후발주자가 최초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와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19년도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업기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농업기계 원격관리 대동커넥트부터 출시하고 스마트판까지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실적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항상 안타까운 분들이 다 좋은데 저는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안 살 거예요 하는 분들이 제가 진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거든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건 현재만 보시는 분들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격 있잖아요 현재 가격은 미래 가격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의 실적은 현재 이미 표현이 다 끝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삼성전자 사시라니까요 그럴 거면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분들이 실적이 이래서 실적이 좋아서 저는 사기 안 가요 안 가 실적이 문제가 아니니까 미래 가치가 지금 다 끝나는데 아니 그럴 거면 2차전지 사세요 그럴 거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적 중요하죠 실적을 중요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게 기업적 분석도 해야 되고 시황 분석도 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고 심리적 분석도 해야 되고 미국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딱 하나만 보고 뭐에 꽂혀서 종목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익숙하시잖아요 그냥 맨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계좌가 맨날 녹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발 뭐 하나에 딱 꽂혀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좋은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것도 봐야 되고 볼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만 진입 보시고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대동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실적 3년 연속 성장세를 계속 이뤄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조 클럽을 연속해서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조 클럽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북미 수출액은 약 14% 그리고 유럽은 약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좀 중요시하게 보는 재료가 또 하나 있는데 자율주행 3단계 국가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이미 통과했고요 그리고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업사회가 사실 점점 캐파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 농업기계는 앞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출산에 그리고 고령화의 인구 감소다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동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쟁사가 있어요 T사가 있는데 기술력 부분에서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국내 경쟁사가 1, 2단계 위치라면 이미 대동은 3단계 넘어서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 당연히 압도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농업기계 시장 자체가 2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잖아요 영토가 작다 보니까 북미라든가 유럽은 엄청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1조 클럽이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연평균 약 18%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적지 않은 재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조에도 속해 있죠 생뚱 맞죠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조인가요? 재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게 되면 사실 식량 문제도 굉장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대동에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스마트팜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자율주행 로봇 이 농기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조에도 분명히 속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포스코하고 실질적인 업무 협약을 받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이름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동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종목이었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갑자기 빠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여전히 매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아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기술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떤 위치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볼 건지 많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습니다 종목명은 대동이었고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멘토님께서 굉장히 대동에 다양한 모멘텀을 설명해 주셨는데 2위 기업과 좀 상당한 기술력 차이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저출산이라든지 로봇 혹은 재건 쪽으로 다양한 태화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동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을 자리까지 멘토님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월 29일 월요일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간 9시 2분 45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보아권 내에서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가량 상승을 나타내면서 2486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정도 반대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835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월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는 340억, 코스닥 시장에서 1160억 넘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 상승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키오스크 관련 주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 가장 높은 테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뱅크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관련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포스 키오스크 관련된 전문 기업이고요 공모가 18,0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52,20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19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핑 관련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흑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양자 컴퓨팅 서비스 기업인 테라 퀀텀의 연구진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을 발견을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인 크리스탈 신소재 상복 그리고 아이텍 같은 종목들이 모조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오늘장에서도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시장 상황 우선은 지수 부하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백강훈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대동에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멘토님만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잠시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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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 김태우 김태우 지수 우선 코스닥도 힘을 내서 강부압 수준으로 빨간불로 돌려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 대동의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대동 역시나 보합세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당시 12월 말쯤 급등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1월 한 달 동안은 시장과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저렴하게 이 종목을 담아볼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저희 대동의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자세 설명 통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동의 현재 모습을 볼 텐데요.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을 먼저 볼게요. 보시면 넓게 좀 볼게요. 넓게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좀 보이실 겁니다. 너무 좀 많이 보이죠?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같고요. 다만 중간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강력한 또 상승이 나왔다. 이게 사실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워요. 너무나 빨리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또 1봉으로 디테일하게 볼게요. 1봉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지금 대동이 횡보했던 기간을 저는 좀 주로 많이 봤습니다. 이게 횡보했던 기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3년도까지 약 2년간 일정한 가격대에서 횡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중간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다만 이때의 상승은 저는 크게 눈여겨보진 않고 있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닷건을 강력하게 다지고 있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움직임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력한 박스건을 돌파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박스건을 돌파하고 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지금 지지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강력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지킬 확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약 13,000원 부근입니다. 13,000원 부근은 강력하게 과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대를 지지를 받고 저항받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지지를 받는 것도 추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쉼없이 좀 미끄러 내렸어요.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21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좀 도달했었고요.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역시나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또 내려간다. 공식이 나오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다시금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재로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갑자기 급하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의 형태가 사실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선 매물대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9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오랫동안 무려 보시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요 또 가격대가 있어요. 이거 박스권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물론 진입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시죠. 손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당장 대동이 갑자기 급등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강력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닷건에서 눌림과 그 다음에 행복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시 또 얘기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동은 제가 단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중장기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종목은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다들 하락이 나오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강력하게 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끝났다. 뭐 끝났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조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승 패턴은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이런 계단 형태를 보여요. 사실 계단 형태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반대로 하락한 형태는 지금 정확히 계단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한 형태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한번 힘들어봐라. 고생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하네요. 네. 너무하죠. 차트가 너무하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희망을 희망을 주면서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인 거죠. 마치 피말려 죽이려는 것처럼 너무나 서서히 내려가고 한 번은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시키고 반등 나왔다 하락시키는 게 희망을 희망고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내려가게 됐으면 정말 손절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요. 희망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한 번에 내려가지 않고 보시면 알겠지만 차근차근 내려가네요. 맞습니다. 차근차근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매도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매도 나오는 상황은 지금 현재 이 진입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력한 지금 홀더 분들이 있잖아요. 대동이 돼서 나는 정말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지 하는 분들조차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시황도 안 좋습니다. 국내 진입이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대동의 모습도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무게가 점점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은 이미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진입을 하라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강력한 박스권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 강력한 저항대 상단 이 만 3천원 부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진입의 시기로 삼는다면 분명히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동 12월 말쯤 급등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이유로 1월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차트 멘토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하락에서 저희가 좀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담아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살펴주신 라인 만 3천원 부근선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계속되는 추가적인 전략 백강 멘토님도 오늘 이후로 저희가 함께하실 수 있는 날이 방송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 전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소통 이어나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고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실시간 조회순이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흑연 관련 종목 상보가 상한가 이탈하고 현재 25% 정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툰 관련 주조 미스터블루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 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었던 연성회로기판 관련 주 뉴프렉스 오늘장에서도 13% 급등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간암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HLB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5% 정도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좀 살펴보시기에 저희가 오늘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보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상보 흑연 관련 주제 상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 상보가 지금 패턴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요.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바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런 패턴이 좀 자주 보이죠. 상한가를 도달했다가 이탈하는 현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성을 저는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유동성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매수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 상한가를 도달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도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상한가를 도달했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오늘은 좋게 보고 계속 안심하고 기다리는 편인데 아마 뻔할 겁니다. 상한가 도달했을 당시 보면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내려왔을 텐데 보통은 그런 현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건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세를 계속 임간했던 것 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상한가를 간다 할지라도 시장의 참여자들의 마음 심리적으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급등과 급락이 좀 자주 보일 것 같고요. 상보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실제로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보시게 되면 개파라 그래요. 갑자기 그런 현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거는 꼭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매매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상보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저는 차트만 보고 있어요. 차트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기업적 분석을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만 봤을 때 만약에 상보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냐 나오지 않을 것 같냐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저는 한 번 더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지금 9시 18분 정도인데요.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의 도전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이에요? 다만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이 뒤에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너무 짧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증하시게 되면 그 후의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보 통해서 일상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상한가를 굉장히 빠르게 터치하고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매수 심리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한가 도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멘토님과 소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멘토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저희가 3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대동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이고요. 차트상 13,000원 위치 중요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림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